가자. 레이를 가지고 델리를 타고 한 번 제주로 가보겠습니다. 매일 밤 비행기를 타고 갔거든요. 어떤 게 더 편리할지 뭐 제주로 떠나볼까요? 레츠 고! 안녕하세요. 제주 가시는 거죠? 네. 네 제가 발 끈증하고 확인 좀 해드릴게요. 차 확인할 동안요. 신분증 좀 준비해주세요. 귀엽다. 됐습니다. 됐습니다. 우와 배 이제 탄다. 이제 꺼. 저희 3층이에요. 여기 어라이벌을 뜨면 오픈이라고 올라오세요. 아 우와. 우와 엘리베이터네. 배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. 엘리베이터 처음 봤다. 우와. 우와 신기하다. 우와. 이마트 24 있고. 13시 30분. 뭐 또 파는 것도 있네. 여기 가면 안마의자 같은 것도 있고. 어우 씨. 엄마의자. 겁나 많네. 닥시 한 번만. 닥시 하자 보세요. 네. 네. 어디 또 배에서도 알아보시네. 이놈의 인기란.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은데요. 어디 가서 숙련티 내면 안 되는데. 우와. 뭐야 여기는. 여기 따로 식당이 있네요. 오락실도 있어요. 어우 펌퍼 꺼져 있네. 너무 넓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. 여기 올라가면은. 방이 있어요. 아이러브 재즈. 645. 아 이렇게 있구나. 그러면. 내 자리는 어딘 거지? 이렇게도 있구나. 침대로 돼있어. 여기 화장실이 따로 있네. 공용 샤워실. 그리고 화장실. 따로 있네. 지럭스 이용하시는 분들은. 샤워실에서 따로 하면 되는구나. 여기 앉아서 막 먹어도 되고. 여기. 아 이것도 있어. 토스트도 파고 있다. 맥주를 하나 먹을까? 잠깐만. 뭐에다 먹을까? 차라리 우선. 두 개 사고. 이거 지금 돼요? 토스트요? 이거요. 이거요. 같이 드세요. 이거. 이거 시켰어. 저기 식당은 저기 언제까지예요? 계속 이용 가능하세요. 계속 이용 돼요? 나 절대 술 먹으려고 배 탄 거 아니다. 아 더워. 왜 이렇게 더워. 나 추울 줄 알고. 걱정했는데 엄청 덥다. 아 얼음컵 사와야겠다. 얼음컵. 따끈따끈하게 해주셨어요. 꿀토스트. 와 맛있겠다. 저 절대 술 먹으려고 배 탄 거 아닙니다. 한 잔 먹을게요. 아. 와. 겁나 시원하다. 아 거품 맥주. 이렇게. 오. 꿀토스트. 외국에서는 저기 빵이랑 맥주랑 같이 먹어. 외국 안 가봤어? 나도 안 가봤어. 완전 쫀득쫀득하다. 여기서 한 캠 먹고 자리 옮겨서 또 한 캠 먹고. 편의점 앞에서 1차를 할 거고. 두 번째 장소 되게 멋진 뷰를 보면서 2차를 할 거고. 세 번째 식당 가서 3차 할 거고. 여기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예요. 내일 아침 9시 반에 도착이에요. 이걸 타고 가는 최고의 장점이 뭐겠어요 여러분? 차를 갖고 갈 수 있잖아요. 내가 그냥 혼자 가는 거면 비행기가 훨씬 더 편리하겠죠? 제주에서 가장 번거로운 게 뭐예요? 렌트카 빌리고 렌트카 반납하는 게 제일 귀찮고. 솔직히 제일 번거로운 일이잖아. 내 차가 아니라서 약간 좀 불편한 것도 있고. 그리고 냄새가 배기면 안 되는 것도 있고.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. 아 이번에는 내 차를 한 번 갖고 가보자. 가장 최고의 장점은. 여기서 맥주 먹고 자는 게 아니라. 내 차를 싣고 제주까지 간다는 그 장점. 여러분 여기 되게 빵 맛있다 이거. 내일 아침에도 먹을까? 나 2차 간다. 오 밖에 있다. 나 여기서 또 한 잔 먹어야지. 안주에 아까 빵 먹었는데. 이따가 저기 돈가스 신켜가지고 먹게. 이따가 저기 돈가스 신켜가지고 먹게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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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추워. 낭만을 즐기기 위해서. 아 추워. 낭만을 즐기기 위해서. 아우 춥다. 아주 예뻐요 지금. 여기 이렇게. 가 보세요 여러분. 아주 좋죠? 왜 이렇게 춥냐 근데. 아우 추워. 흡연자들을 위해. 흡연자들을 위해. 흡연구역. 여기 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 안에 들어갈까? 나 너무 춥다. 자 세 번째 장소로 가겠습니다. 근데 식당 어디에요? 기억이 안 난다. 술시 해가지고. 아 저..저기 있네요 저기. 죄송합니다 저기다. 인생이 원래 술이에요. 주문하겠습니다. 네. 여기 경양식 돈까스 하나 주세요. 네. 경양식 돈까스 하나요? 네. 메뉴는 왜 두 개밖에 없어요? 아.. 사람이 없어. 아 사람이 없어서요? 네. 이게 경양식 돈까스. 잘 먹겠습니다. 우와 엄청 두툼하다. 스프 한번 먹어볼게요. 아주 좋아요. 돈까스. 고기. 하.. 뜨거워. 맛있다. 그리고 완전 뜨거워. 담그면서. 자고 일어나면은. 제조에 도착해 있겠지? 안두 딱이다. 짠. 스프 다 먹었다 야. 아 배불러. 아 자리 옮기자. 이거 맥주 주셨어요 제주 펠롱에일 내가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아까 내가 먹던 편의점 맥주고 어쩔 수 없이 근데 주셨는데 먹어야지 따라주셨는데 이거 얼마예요 가격이? 6,000원이요? 약간 2,500원에 산 것 같은데 잘 먹겠습니다 아휴 취해서 모르겠다 무슨 맛이라고 해야 돼요? 저는 소주파라 아 소주파라서 별로 안 좋아하세요? 그냥 대충 파시는 거예요? 아 아주 좋아요 추우니까 밖에 사람이 없다 근데 여기는 솔직히 겨울이라서 그렇지 여름 되면 진짜 자리 꽉 차 있겠다 그죠? 겨울이라서 그렇지 아우 나 칠했어 지금 가서 자야 될 것 같아 빨리 가서 먹을게요 여기 저 웨이터 혼자 먹어야겠다 아 도할 것 같아요 두더지나 잡아야겠다 아 노래연습장 있는데 막아놨어 아 여기서 티어스 부를 수 있었는데 아 나 18곡 여기서 부를 수 있었는데 까비해 여기 여기 어디야 근데 여기 아 너무 졸래자 이제 아 아 아 아 방이 이렇게 돼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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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니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